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안정철입니다. 이번 시간 4월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4월 총평 및 향후 학습 전략을 캐스로 따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4월 학평 분석집, 가끔 질문이 올라오더라고 SSGC가 뭐냐? MDGC 모든 기출, SSGC 올해 모의고사 신상 기출이에요. 그래서 매번 보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집, 그 부분을 따로 이벤트로 해서 책자로 이벤트를 제공하니까 신청해 주시고 내일 바로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그리고 자료실과 공지의 정답 및 해설지를 오늘 바로 올려 드릴 거예요. 어제 4월 학평이 치러졌고 오늘 쌤이 지금 해설강의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또는 내일 중에 올라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4월 학평 총평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총평 강의가, 총평 캐스트가 따로 있으니까. 3월과 마찬가지를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묻는 시험이었고 단지 3월과 차이가 나는 건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대시됐다는 거 매우 독특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12, 13, 19 자료를 제시한 스타일이 기존의 기출과 살짝 달라졌어. 킬로 문항은 13, 18, 19고 만약에 이제 이걸 N수생이 보거나 또는 시험을 치른다면 이게 뭐는 킬러야? 라고 하겠지만 고3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등급을 결정짓는. 그리고 중킬러는 11, 12번. 두 분이 됩니다. 예상 등급 컷은 1등급이 43에서 44. 2등급은 38, 39. 3등급은 32, 33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타포는 19, 18, 13, 11입니다. 이제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항은 가장 전형적인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면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 기억을 보시면 문화의 이러한 특성은 자리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생물의 특성 중에 생활습성 형태의 구조 기능을 묘사하는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을의 종종의 특성에 속하는 전과 진화를 연상을 하는 표현인 거잖아. 그래서 5번에 보면 핀칫의 부리 모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에 대한 묘사, 전과 진화 매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 2번 문항. 물질 제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림 가는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전환 과정 A와 B를 나는 A와 B 중 한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에너지 그래프는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생성물이 낮아졌다는 얘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였다. 발열 반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와 작용과 매칭되는 에너지 출입인 거지. 글리코젠은 다당류고 포도당은 단당류. 그래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이 A 과정이 글리코젠의 분해, 이와에 해당하는 거고 B 과정은 글리코젠의 합성, 동화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리고 나서 따져보면 지금 이 A 과정이 오른쪽에 에너지 그래프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기억 선지는 맞는 것이고 그 다음 뒤은 글리코젠에 의해 B가 촉진된다고 했는데 B는 글리코젠의 합성이기 때문에 이건 인슐린의 작용으로 개념이 잡혀있어야 되는 거야. 개념 선지죠. 그 다음 A와 B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해서 이것도 개념 선지인데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문항. 3번 문항은 내분비샘의 위치와 그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정상인의 세 가지 호르몬, TSH, 가, 나가 분비되는 내분비샘을 나타낸 거다. 가와 나는 티록신과 TRH를 순수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갑상샘과 뇌하수체 전협을 순수 없이 나타낸 것이다.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으로도 뇌하수체 전협에서 분비되는 자극 호르몬이고 그래서 니은은 갑상샘이 되면서 가는 티록신이고 나가 TRH 또는 뭐 시작점을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된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발음이 이제 밑에 내려오면 기억은 확인용 질문이고요. 그 다음 니은. 기억에 나의 표적 세포가 있다라고 했는데 나, 즉 티록신은 현재 어디에 작용하느냐 기억에 뇌하수체 전협에 나의 표적 세포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나라고 하는 게 지금 TRH잖아. TRH가 어디에 작용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TRH는 바로 갑상샘, 뇌하수체 전협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기억에 TRH의 표적 세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 선지 맞고. 그 다음 디귿. 혈중 TSH의 온도가 증가하면 가해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했는데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으로서 갑상샘을 자극하여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지. 개념적인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역, 년, 대귿씨 모두 맞아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기역, 년, 대귿씨 모두 맞아서